체리블렛, 팩트인스타 체리블렛 안녕 체불, 안녕 체불 체리블렛이에요 여러분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팩트인스타 내게실입니다 저희가 진짜 매번 오네요 Q&A 때도 왔었고 네가 참전 때도 왔었고 9개월 만에 왔습니다 10개월 만에 무릎을 탁 쳐주시죠 무릎을... 주세요 무릎을 탁 쉬고 왠자 멈추고 아라스탠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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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대해주세요 하이 오늘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지금 거의 쇼케이스 급이거든요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립니다 하이 오랜만입니다 고마워 오늘 빨강빨강하네요 빨강이네요 저는 오늘 빨강... 저는 바지가 빨강거든요 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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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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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여기 체리블렛 체리블렛 너무 좋아요 팩트인스타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재밌게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왔습니다 특별히 왔어요? 저 보고 싶었죠? 다시 Q&A 때처럼 흑발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레고 기대가 돼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도 화이팅 다시 돌아오는 보라 타임 따란 오늘도 팩트인스타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서 무릎을 탁 대신 오늘도 역시나 귀여운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따단 오늘 제가 입은 의상의 패턴이 도깨구리 패턴이래요 귀엽죠? 귀여운 건 아닌가? 멋있죠? 그래서 귀엽게 하트 빨간 하트 짠 멋있죠? 이렇게 하면은 귀엽고 멋있는 체리블렛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되게 실크입니다 이미지 변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지 변신은 되게 처음엔 살짝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화이팅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TMI 알려주세요 오늘 갈비 덮밥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맛있는 걸 혼자 드시네요? 멤버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화이팅 오늘 팩트인스타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 팩트인스타 체리블렛은 여기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아주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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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큰 츄큰 누구예요? 머리 한 번만 더 고양이 그거 해주세요 피카츄 피카츄 베이거 베이거 맞아요 왜? 왜? 아 예 으! 이거 맨날 불러요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잘하는 진짜 잘 잘해요 원래는 잘해요 안녕 나 토끼야 언니는 여우 닮았어요 근데 또 어떤 팬분들은 토끼 닮았다고 하셔 다 닮았어 귀여워 근데 언니 토끼 닮았는데 당근 못 먹어요 맞아 당근 못 먹으면 토끼다 그런 토끼 먹었어 그러면 뭐 먹어요? 그러면 저는 탑발 탑발 먹는 토끼야 탑발 먹는 토끼 안녕하세요 공주님이에요 아까는 탑기였는데 콘주님이 됐네요 저는 많은 자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구리에요 안녕하세요 공주님이에요 토끼야 아 개구리에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토끼야 아 뭐죠? 내밀어 개구리 개구리 어디 우리 강아지가 주인을 주인한테 다 내밀어 우리 장갑이다 우리 장갑이다 우리 장갑이다 우리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저희 의사 메인이에요 주현이 진짜 좋아해 당근이야 주현이 당근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당근 진짜 좋아하지 당근먹무는 탑기다 진짜 좋아하지 아 주현이가 당근밖에 안 먹어요 진짜 좋아하지 여기 안에 말라카고 있는데 먹고 싶다 어디죠? 손을 넣어봐 넣어 먹게 시도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가 잘 먹었습니다 말라카고 먹겠다고 이거 어떻게 할까 했었어 어떡해 안녕 안녕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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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글 얘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원래부터? 아니 아니 뭐냐 얘 어떻게 앉아있어요? 지금 넘어져서 화났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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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커네 코커네 입안에 지금 많은데요? 으아아아 어떡해 뭐야 계속 화가 나있네 고쳐주고 싶은데 저 가방 색이 안 되어 진정이에요 그래도 생겼어요 과장한테 옮나는 어 지금 안 졸린 거예요 얘가 난 안 될거야 나 안 될거야 난 안 될거야 난 이거네 얘 원래 어떻게 앉아있었어요 언니 다 만져요 다 만져요 다 만져요 다 만져요 다 만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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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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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내 물 물 내 물 물 아래로 물 위로 왜 옆으로 옆으로 빙글빙글 동영이 있겠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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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땅 형 빙글 빙글 san 빙글 Streets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슬레이트 잠깐 잡아 주시고 슬레이트 칠게요 스 무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TH 한번 이 찍어요? 응. 나 정가버지 진짜. 어 나 가장 잘 안 했어. 이렇게 보이니까 찍고 있었어. 진짜 딱 좋게 넣어버렸어. 감사합니다. 여기가 찍는 점. 노래야! 노래야! 기사로 보고. 기사로 보고. 기사로 보고. 잠깐 잠깐 가세요. 잠깐. 우리 놀다 안 해? 고맙습니다.